충남도 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%를 넘었습니다. 17일 오후 6시 기준 전체 도민 210만 6,946명 가운데 접종을 마친 도민은 80.1%인 168만 7,6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전국 접종 완료율 78.4%에 비해 1.7%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. 한편 충남도는 추가 접종을 대비해 백신 신청과 방문 접종 일정을 확정하는 등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